그런 얘기들도 나왔었어요. 지진 났을 때 롯데타워가 더 위험할 거냐?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더 위험할 것이냐?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진짜 조금만 흔들려도 그냥 옆으로 확 넘어갈 수 있거든요. 거의 다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내진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를 보면은 네, 최근에 저희 댓글이 올라온 중에 가장 많은 게 트리키아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내진 설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내진 설계에 대해서 한 번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포항에서 한 번 지진 난 적이 있죠. 그것도 수능을 앞두고서 한 번 지진이 나가지고 수능 시험날이 연기가 되는 천재지변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포항에 필로티 구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지진에 되게 취약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왓슨 정도 되면은 너무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들었잖아요. 필로티가 무엇인지 유르코르비제가 만든 근대 건축의 5원칙 중에 하나죠. 기둥 구조로 딱 서게 되면은 지면에서 띄워서 지었을 때 흔히 말하는 우리 근생 건물의 1층에 주차장 들어가는 공간들 기둥으로 떠 있는 부분들이 필로티 구조잖아요. 근데 그게 왜 지진에 약한가? 이걸 보면은 우리 지구과학 시간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진이 한 번 딱 진앙지에서 한 번 나잖아요. 진원이고 그 진원의 맨 위가 진앙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한 번 딱 충격이 오면은 그게 P파와 S파로 전달이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P파가 이렇게 밀려서 오는 그런 파장이에요. 그 다음에 S파는 말 그대로 이렇게 S자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이 왔을 때 제 기억에는 P파가 먼저 옵니다. S파가 나중에 오고 속도가 두 개가 달라요. 이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구조역학 상식과 그 다음에 제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걸 섞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두 가지 파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건물이 무너지는데 이게 좌우로 흔들리게 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기둥으로 서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수식기 같은 거 성냥개비 같은 거 이렇게 세운 놀이 한 번 해볼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세우면은 조금만 옆에서 흔들어도 확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필루티 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는 이 기둥이 이렇게 90도로 서 있는데 쭉 흔들리면은 얘가 옆으로 흔들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밑에 이 기초 부분에다가 땅이 이렇게 쉐이킹을 좌우로 할 때 마치 밑에 바퀴가 달린 것 같은 그런 장치가 돼 있으면은 얘가 흔들려도 위에 게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뭐 그런 실험도 제가 본 것 같아요. 밑에다가 동그란 파이프를 넣고 판대기를 올려놓고 거기다 카드로 만든 집을 만들면은 흔들어도 잘 안 쓰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와 비슷한 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냐면은 관동 대지진이라고 일본에서 엄청난 지진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무너졌어요. 사실 보면은 목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잘 안 무너지거든요. 좀 흔들렸다가 제자리를 찾거든요. 일본이 아직도 주택을 많이 짓는 목구조로 많이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흔들림에 잘 흔들렸다가 제자리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철공 콘크리트나 이런 걸 하면 흔들리다가 금이 가면 무너지거든요. 근데 관동 대지진째 그렇게 일본의 건축물들이 다 무너지는데 안 무너진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게 안 무너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프랭크로이드 라이트 낙수장을 설계하여 너무 많이 나온 분이죠. 그분이 일본에 지진이 많으니까 그 내진 설계 기초를 처음으로 구상하셨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움직일 때 마치 바퀴 같은 원리로 얘가 흔들리는 거를 잡아줄 수 있게끔 해서 정말 주변이 다 폐허인데 그 임페리얼 호텔만 딱 서 있는 그런 되게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은 이렇게 흔들릴 때 이게 이렇게 쓰러지려고 할 때 이걸 당겨주면 되잖아요. 제가 이런 원리는 언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냐면은 뽕피드 센터 보시면은 입면에 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그 사이에 X자로 되어 있는 와이어 케이블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네모난 게 만약에 이렇게 왼쪽으로 찍어지려고 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거가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쓰러지는 걸 잡고 얘가 오른쪽으로 찍어지려고 하면은 이렇게 반대쪽으로 X자로 되어 있는 이 케이블이 당겨서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한 번 보시면은 그때 우리 포항 대지진 났을 때 그 이후에 모든 학교 건축물들 내진 보강 설계를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이런 데도 옛날에 만들어진 초등학교 건물들은 거의 다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내진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를 보면은 그 건물 입면의 바깥쪽에 측벽 같은 데에다가 그 X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나 이런 보강 설비들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넣음으로 인해서 건물이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흔들리는 거를 좀 잡아줄 수 있게끔 하는 내진 설계를 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를 붙이면서 건축 구조체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핑도 하기도 하고 추가로 브레이싱을 그렇게 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포항 사건이 있은 다음에 훨씬 강화가 됐거든요. 내진 설계는 옛날에는 큰 건물들 층수 높은 건물들에만 적용이 됐었고 1, 2층짜리 건물이나 이런 낮은 건물들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었는데 최근에는 추세가 층수가 낮아도 계속해서 내진 설계를 요구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지진 안전대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어요. 지진 났을 때 롯데타워가 더 위험할 거냐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많은 다세대 주택이 더 위험할 것이냐 답은 다세대 주택이 층수는 낮지만 그게 내진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고층으로 돼 있는 건물은 오히려 최근 들어서 내진 설계를 많이 보강했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은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난 100년간 통계를 봤을 때 그 정도의 지진에서는 다 견딜 수 있게끔 지어진 것들이 우리나라 70년대 이후에 지어진 것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제대로 만들어진 건데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 있잖아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조적식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건물들 보시면 벽돌만 쌓아서 만든 건물들이 있어요. 벽돌에 모르타를 바르고 벽돌 얹고 모르타를 바르고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를 의뢰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본당 건물이 엄청 오래된 건물인데 그 건물이 옛날에 돈이 없던 50년대, 60년대 때 헌금 받아서 조적식으로 만든 그런 건물이에요.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진짜 조금만 흔들려도 그냥 옆으로 확 넘어갈 수 있거든요. 담장 같은 것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벽돌로 그냥 쌓아서 위에 자중으로만 버티는 것들은 조금만 좌우로 흔들려도 그냥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일 위험한 건물입니다. 오래된 건물들 그런 것들은 구조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 위험한지 다 나오실 거예요. 당연히 강화됐죠. 포항 지진 이후에 과거에는 내진 설계를 요구하지 않았던 건물들도 지금은 내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포항 때도 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흔들리고 좌우로 흔들리고 위아래로 들썽들썽하게 되면 최악한 부분들이 벽돌 같은 거를 쌓은 인면들이 있어요. 실제 구조체는 뒤에 콘크리트로 만들어 놨는데 앞쪽에다가 벽돌을 한 켜를 마치 벽지 바르듯이 이렇게 쫙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보통 그거는 잘못하면 벽돌 판대가 흔들리면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공을 할 때는 타이라고 그래가지고 앵커를 철사 같은 걸로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모르타라에다가 철사를 박아서 이쪽 콘크리트 벽에다가 앵커를 시켜놔요. 그렇게 중간중간에 해놓으면 얘네들이 흔들릴 때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좀 제대로 시공을 안 하면 이게 막 지진 났을 때 훅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 학교 건물들이 꽤 있었습니다. 포항의 사건 뒤지면 이쪽 벽면이 다 이렇게 벽돌 벽이 벽지 떨어지듯이 뚝 떨어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